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전국을 수도권과 영남권, 호남권, 충청권의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오 시장은 오늘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통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. 이어 세입과 세출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거점별로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재량껏 구사하게 된다면 4개의 싱가포르,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.